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면은 이제 보일 거예요. 방금 이제 창을 열어서 화면 보이시겠죠? 일단 심기일전 첫 번째죠. 제가 이제 밴드를 통해서 무력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패스를, 정규강의를 듣는 분도 있겠지만 지방에서라든지 인강으로 들으면서 또는 혼자 독학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학교론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밴드를 통해서 제가 무력특강을 진행하는 거니까 주변에 널리 좀 홍보해 주시고 만약에 혼자 학교론 공부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밴드에 오셔서 심기일전을 통해서 어려운 것들 해결해 나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만 진행하는 거니까 만약에 공부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올려주시거나 다른 고민 같은 것도 상관없어요. 이건 자유로운 수업이니까 편하게 소통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일단 출석 체크 할게요. 오늘 35회 공부 대비하는 데 처음이잖아요. 우리 심기일전. 밴드에서 진행하는 데 처음이니까 출석 체크 한번 할게요. 각각 이제 저도 이제 익숙해져야 되니까 닉네임이나 아이디가 어디에서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소개할 수 있으면 댓글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런 내용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합격 불변의 법칙 황재원입니다. 제 이름 잘 알고 있죠. 네이버밴드의 학기론의 정서 황재원이죠. 여기에 들어오셔서 앞으로 이제 밴드의 문제도 계속 올려 드릴 거니까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일찍부터 기출 문제를 올려 드렸더라고요. 저는 조금 여유 있게 좀 천천히 1월 좀 지나서 제가 좀 올려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심기일전 첫 번째는 교재는 스마트 학기론 핵심서로 진행할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심기일전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은 스마트 학기론 핵심서가 있죠. 이 핵심서로 공부를 할 거니까 교재 구입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학기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만 압축해서 정리한 거고 이 교재만으로도 공부해도 70점 이상 충분히 맞을 수 있으니까 교재 구입하셔서 이걸로 공부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고 아마 교재 구입 잘했다. 이걸로 공부하기 잘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스마트 학기론을 여러 번 해독해서 고득점 맞으신 분도 많아요. 기본서 보지 않아도 충분히 학기론 잘 점수 얻을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고 자 거제도 분 황다미님 반갑습니다. 거제시에서 바람 많이 불 것 같아요 오늘 거제시에 저의 골프를 좋아하는데 거제에 유명한 골프장이 하나 있을 거예요. 스카이뷰라고 하나. 꼭 가보고 싶은데 아직 가보질 못했네요. 자 오늘 이제 심길전 첫 번째는 수요 공급. 수요와 공급에 대한 자 수요 공급이 뭔지. 수요 공급에 대한 원리와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경제론에서는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오늘 배우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오고 두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경제론 파트에서 1년 내내 고민스러운 부분도 분명 여기 있어요. 이걸 잘 정리하면 앞으로 이제 경제론 공부할 때 수월해질 거니까 오늘 수업 잘 듣고 잘 이해해서 한번 듣고 이해가 안 됐다면 다시 또 영상을 들어보시길 바라요. 제 밴드에다가 올려놓을 거니까 그래서 즐겁게 공부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론에서 말 문제로 나올 때 균형점의 이동에 대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라는 문제는 보너스 문제로 난이도 하의 문제로 주어지는 문제가 이제 균형점의 이동 문제죠. 이제 말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제론의 가장 첫 번째 출발 단계인 수요 공급,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그 다음에 균형점 이동 변화 이렇게 간단히 오늘 세 가지 정도 한 두 시간 정도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일단 밴드에 핸드폰으로 보실 수도 있고 컴퓨터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밴드 회원님이실 거예요. 다 모두 밴드 회원님이시니까 가능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밴드 설정이 있어요. 톱니바퀴 모양의 밴드 설정이 있고 이 밴드 설정을 딱 누르시고 여기에 설정을 클릭하시면 프로필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이 프로필을 변경을 하는데 제 밴드에서 활동할 때는 이 프로필을 암기 코드가 있잖아요.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해서 암기 코드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느낌이 오는 암기 코드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변경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암기 코드로 예를 들면 비싸면 안 산다 수요법칙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적으면 이 닉네임만으로도 암기 코드가 익숙하게 밴드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하는데 훨씬 수월할 거니까 이 닉네임을 암기 코드로 적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변경해서 여기에 암기 코드로 혹시 다시 공부하시는 제시생 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했다면 암기 코드를 많이 있죠. 그런 암기 코드 같은 거 내가 꼭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암기 코드 있으면 여기 딱 암기 코드로 이걸 변경해 주시면 같이 공부하시는 회원님들도 많은 도움 받을 거예요. 그렇게 좀 변경해 주시고 자 반갑습니다. 정재훈님 반갑고 박종원님 반갑고 오월이님 자 그 다음에 황담이님 거제시에서 윤님도 반갑고 댕이님도 반갑고 AFKW 인강으로 잘 듣고 계신다고 피아노 이야기님도 반갑고 까꿍블루님 순천에서 듣고 있다고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정에 들어가서 밴드 설정에 들어가셔서 닉네임을 암기 코드로 바꿔주시면 좋겠다. 밴드 활동 하실 때 그럼 이제 우리 밴드 회원님이 공부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보죠. 스마트 학교론에서 핵심서 페이지 17페이지 첫 번째 수요와 공급이라는 건데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연하게 이렇게 안 보이게 된 것은 오늘 수업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아니고 이렇게 흰색이나 색깔 칠해져 있는 것들이 오늘 수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모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심기일전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앞으로 이제 심기일전은 꾸준히 진행될 건데 큰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진행될 거예요. 시험 보기 전까지 대략적으로 계획은 3주에 한 번 꼴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3주에 한 번씩 주변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심기일전을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니까 홍보 부탁드리고 특히 어려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 또 이제 암기 내용을 할 학자별 이론 같은 건 암기할 내용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간략하게 암기할 수 있게 정리해주는 시간을 심기일전 때 가질 거고 그리고 제 암기 코드가 있어요.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암기 코드가 있는데 암기 코드를 해설하는 강의도 심기일전을 통해서 진행할 거니까 그때도 참석해 주셔서 공부할 때 많은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뭉치 0님, 소리가 작게 느껴지나요? 그건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목소리를 좀 크게 해볼까요? 볼륨을 좀 크게 해보시거나 조금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건 제가 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우리 공부해보죠. 수요 공급. 일단 수요와 공급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수요량, 수요. 일정 기간 동안에 유량 개념이에요. 일정 기간에 양을 측정하는 건 유량 개념이고 능력을 갖춰야 돼요. 학교론에서 말하는 수요나 공급은 항상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건 유효한 개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효한 개념이고 능력을 갖춰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돈도 없는데 이 땅을 사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수요가 있다. 수요자라고 얘기 못해요. 이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돈이 있을 때 사고 싶을 때 나는 이 땅의 수요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수요량을 얘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구매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죠. 실제로 했던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최대 수량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하려고 하는 마음, 욕구는 수요고 하려고 하는 최대 수량 나오면 수요량 이렇게 정의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려고 하는 실제 산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공급량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 능력을 갖추고서 판매하려고 하는 최대 수량은 공급량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하려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법칙이죠. 수요법칙 이건 뭐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법칙이죠. 법칙이라고 하면 모든 재화에 들어 맞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예외 없이 모든 재화가 수요법칙에 들어 맞는다. 물론 좀 더 공부를 많이 하면 예외에 해당되는 기펜제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따로 그런 건 배우지 않으니까 모든 재화가 수요법칙에 들어 맞는다. 자 그럼 수요법칙이 뭔지 한번 보죠. 한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그 재화의 수요량이 변화되는 법칙을 이걸 수요법칙이라고 한대요. 자 A라는 재화가 있는데 이 A라는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에 따라서 그 재화니까 A라는 재화의 수요량이 변화되는 관계의 법칙을 이걸 수요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재화일 때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이 재화의 수요량은 반드시 어떻게 변한다라고 법칙이 있어요. 어떤 관계냐면 가격이 비싸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줄어든다. 자 그래서 비싸하면 안 산다라는 것이 수요법칙이에요. 우리가 두 개의 관계에서 하나가 커질 때 하나가 줄어드는 걸 반비례 관계라고 하고 하나 커질 때 커지는 관계를 비례 관계라 그래요. 하나 커질 때 커지면 같은 관계 비례 관계를 이걸 플러스 관계라고 하고 플러스를 한자로 정이라고 읽죠. 그래서 정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 커질 때 줄어들면 반비례 관계라고 하고 이 반비례 관계는 마이너스 관계라고 하고 이걸 한자로 읽으면 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법칙은 가격과 똑같은 재화일 때 가격에 따라서 양이 수요량이 변할 때 반비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싸면 안 산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요법칙을 얘기할 때는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자 가격이 비싸면 수요량이 줄어든다. 근데 재화가 똑같아야 돼요. A의 가격이 비싸질 때 A의 수요량이 줄어든다. 모든 재화는 마찬가지예요. B의 가격이 비싸져도 B의 수요량은 줄어드는 거고 C의 가격이 비싸져도 C의 수요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만약에 D의 가격이 내리면 반대니까 D의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항상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 반비례 관계를 수요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 자 우리가 곡선을 그릴 건데 곡선의 모양이 수요곡선은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모양의 곡선이다라고 나와있네요. 자 그럼 이제 수요법칙을 수요곡선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죠. 자 수요법칙을 수요곡선으로 바꿔볼 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좀 이해해야 될 텐데 자 경제론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무조건 약속하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세로축의 값은 P라고 해서 프라이스 가격을 얘기하고 가로축은 우리가 수량 양이라고 얘기하죠. 수량을 Q라고 이렇게 기호로 약속을 하기로 했어요. 프라이스 퀀티티 이렇게 쓰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볼 때 올라가면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내려가면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가격이 상승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자 그러면 가로로 왔다 갔다 할 때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렇게 할 때 좌측으로 가면 양이 감소하는 거고 우측 가면 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이걸 첫 번째 이해하는 게 그래프의 출발이에요. 자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가격 상승하라 물론 이 상승을 증가 하락을 감소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좌우로 움직일 때 증가 감소를 쓰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할 때는 가격이 상승하라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수요법칙을 수요법칙은 비싸면 안 산다. A의 가격이 비싸지면 A의 수요량이 줄어든다 라는 것이 수요법칙이죠. 그러면 커질 때 줄어드니까 이건 반비례 관계고 이 반비례 관계를 곡선으로 표현할 때 우리 선은 점에 연결해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때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따져볼 때는 가격 왼쪽 가냐 오른쪽 가냐를 따지는 건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법칙은 만약에 올라갔다고 해보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는 거니까 비싸면이죠. 그럼 양은 수요량은 감소해야죠. 비싸면 안 사니까 왼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양이 이 양은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여기로 가야 됐나 이 점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요곡선이라고 하고 수요곡선의 모양은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우하향하는 모양의 곡선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곡선은 수요법칙을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곡선은 수요법칙 그럼 이제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건 수요곡선 그럼 수요곡선은 왜 오른쪽이 내려가 있냐라고 얘기할 때 이거예요. 가격과 그제와의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이니까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모양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곡선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요를 얘기할 때는 디멘드라고 해서 D라고 표현할 거예요. D라고 하면 수요를 얘기한다. D곡선 나오면 수요곡선이다. 수요곡선은 수요법칙을 선으로 표현한 건데 수요법칙은 비싸면 안 산다 반비례니까 반비례 관계는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수요곡선 이렇게 되겠네요. 어 소리가 안 들린다 라고 나와는데 어 그러게요. 어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한번 좀 여러가지 한번 만져보시면 좋겠네요. 볼륨이나 컴퓨터에 있는 볼륨 같은 것도 한번 조절해 보시고 다른 분들은 좀 소리 잘 들릴까요? 이제 이번 35회 때 라이브로 이거 밴드에서 처음 진행하는 거라서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차 이제 계산해 나가긴 할 건데 다른 분들 소리 잘 들리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자 그래서 이제 수요곡선을 얘기했고 공급은 나중에 이제 수업 중에 차차 공급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거니까 오늘은 수요곡선 수요에 대해서만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수요곡선은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모양이다. 이유가 반비례이기 때문이다. 반비례는 가격과 양이 반비례다. 똑같은 제화에 비싸면 안 산다. 수요법칙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수요법칙은 무조건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가격에서부터 출발해서 양으로 끝나야지 반대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반대로 안 사면 비싸지냐 이건 전혀 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해보죠. 아파트를 안 사면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가야죠. 안 사면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반대는 수요법칙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법칙은 무조건 방향이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으로 끝날 때의 반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왔다 갔다 다 반비례가 성립하는 법칙은 아닌 거예요. 수요법칙은 가격부터 출발해서 가격의 방향에 따라서 수요량의 방향만 결정하는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재화에 가격이 제시되면 모든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우리 이제 알 수 있죠. A가 비싸졌다. 그럼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B가 싸졌다. B는 산다 안 산다? 산다. C가 비싸졌다. C는 안 산다. D가 싸졌다. D는 산다. 모든 재화에 가격을 제시하면 그 가격에 따라서 그 재화의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법칙이 수요법칙 이라는 거예요.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으로 수요량으로 끝날 때만 쓰는 수요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잘 들린다는 분들도 계시고 안 들린다는 분도 계시는데 안 들리시는 분은 좀 더 검수를 좀 조정해보시고 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수요법칙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 말 문제로 처음에 많이 나오는 문제죠. 1번 문제로 우리가 보너스로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경제론에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고 수요의 변화라고 했어요. 둘 다 단어 차이가 하나인데 글자가 양이 있냐 없냐 차이인데 얘는 원인부터 결과까지 즉 어떤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됐을 때 이거의 전체 변화의 과정을 뭐라고 할 거냐 이 전체 변화는 과정을 뭐라고 할 거냐 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경제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해서 그 재화의 수량이 변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과정을 뭐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해당 재화는 관심 있는 그 재화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관심 있는 재화가 A라고 해보죠. A의 수요량이 변화가 됐는데 이때 원인이 A의 가격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을 때 예를 들면 A의 가격이 변화가 되어서 A의 수요량이 변화가 됐다고 해보죠. 이렇게 했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걸 무슨 변화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A의 수량이 변했는데 A의 가격 같은 재화 관심 있는 그 재화를 해당 재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A 수량이 변하게 된 원인이 A의 가격에 의해서 변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건 무슨 변화야 라고 얘기할 때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꼭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만 A의 수량이 변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A의 수요량이 변하는데 변화가 되는데 이게 A의 가격이 아니라 소득에 의해서 소득 변화에 의해서 A의 수량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소득 변화에 따라서 A 수량이 변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무슨 변화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때 이제 구분할 때 수량의 변화가 일어날 때는 둘 다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A라면 A라고 했을 때 A 수량이 변하는데 A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A 수량이 변하게 되는 때 이때의 과정을 무슨 변화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는 수요의 변화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 보면 자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그 재화 관심 있는 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근데 수요의 변화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 건 모두 다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를 뺀 나머지는 다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즉 둘 다 A의 수량이 변하는데 A 가격에 의해서 A 수량이 변하게 될 때의 과정을 수요량의 변화 A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A 수량이 변하게 될 때 이걸 A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 과정을 두 개의 변화 과정으로 구분해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자 수요법칙을 얘기했어요. 이게 만약에 A의 가격이고 A의 양이라고 수요량이라고 해보죠. 그럼 중요한 건 A의 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경제론에서는 가격은 하나의 원인에 불과하는 거고 결국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양이 얼마나 변하냐 어떤 재화의 양이 변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관심 있는 그 재화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양에 따라 붙는 이 재화가 내가 관심 있는 그 재화라는 거예요. 양이 어떤 재화의 양이 변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이 중요하다. 탄력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탄력성을 정규 과정에서 공부했으면 탄력성이 크다는 건 뭐가 많이 변하는 거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따지는 정량적 개념 양을 정하는 개념 이라고 얘기했었죠. 양이 중요한 거예요. 가격은 하나의 원인에 불과한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할 때 얘의 차이는 뭐냐면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지는데 얘는 곡선 상에서 곡선 상에서 라는 말은 곡선 위에서 라는 말과 똑같아요.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한다 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곡선 위에서 곡선을 따라서 점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사실 점이라는 건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같은 말로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 점이란 말이 없어도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을 따라서 곡선 위에서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나타난 모습이 이런 거죠.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나면 오른쪽에 내려가 있는 곡선이니까 이건 수요 곡선이니까 D라고 쓸 수 있죠. 수요를 오른쪽에 내려간 모양이고 여기 있는 점이 수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이렇게 가거나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곡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얘기고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나 뺀 나머지죠. 소득, 가격, 예상, 다른 재화, 가격, 금리, 인구수라는 거 중요한 건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거 얘는 가격, 예상이라고 나와서 예상, 예상 또는 기대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또는 내려갈 것 같다라는 마음의 심리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심리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가격이 오를 것 같네 내릴 것 같네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가격, 예상, 가격, 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 여기는 꼭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만 수요량이 변할 때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다른 재화 가격이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 요인에 해당되고 금리, 인구수 이런 것들을 다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이에요.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얘는 이제 모습이 곡선이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고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곡선이 이동한다. 이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수요 곡선이 좌하향으로 또는 우상향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하, 상 이런 말도 들어가서 표현하는데 곡선 이동할 때는 상, 뭐 좌하향이냐 우상향이냐라고 할 때 상하는 구분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건 좌측이냐 우측이냐만 따지면 돼요. 좌하향, 우상향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좌측이냐 우측이냐만 따지면 된다. 좌우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요 곡선을 그렸을 때 이런 얘기했죠. 좌측으로 가면 양이 감소하는 거고 우측으로 가면 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좌측, 우측으로 가는 건 양이 변하는 거다. 올라가냐 내려가는 것은 가격이 변하는 거고 좌측, 우측 가는 건 양이 변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수요의 변화에 의해서 수요량이 증가한다면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할 거고 수요량이 감소하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예를 우리가 얘기할 때 수요의 변화인데 수요의 변화인데 이렇게 가는 것을 수요의 변화 중에 수요의 증가라고 하고 이렇게 변하는 것을 수요의 감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해당자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증가하면 곡선이 우측으로 가는 수요의 증가 곡선이 좌측으로 가면 수요의 감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그리고 수업만 듣지 말고 심기일전은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이것도 제 마음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고 마음대로 수업하는 거니까 좀 제가 뻘소리 같은 거 사설 같은 걸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도 좀 소통을 해 주셔야 돼요. 피드백을 주셔서 이해가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뭔 잘 모르겠다? 좀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들만의 공간이라 생각하고 제 밴드 회원님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편하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수유량의 변화와 수유의 변화 이제 배웠으면 한번 이제 해석해 보죠. 이건 이제 이 내용은 책에는 없는 내용 핵심 책에는 없는 내용이고 제가 심길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주기 위해서 보충 자료로 준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있다 보죠. 이렇게 있을 때 중요한 건 수유량의 변화와 수유의 변화를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해당 재화라고 하는 건 이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유량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재화의 수유량이 변하는 거냐가 우리가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A 수량이 변한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재화는 A예요. A가 해당 재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A 수량이 변했는데 얘가 이렇게 원인이 A의 가격에 의해서 A 수량이 변했어요. 자 그러면 해당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얘가 변했으니까 이건 뭐라고 한다? 수유량의 변화라고 하겠네요. 어떤 재화에? 얘가 중요한 재화니까 이건 A의 수유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보죠. 두 번째 보니까 B의 수유량이 변했어요. 관심 있는 건 우리가 양이 중요한 거죠. B의 수량이 변했는데 원인이 B B의 가격에 의해서 B의 수량이 변했대요. 그럼 마찬가지로 해당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했으니까 얘도 수유량의 변화예요. 수유량의 변화인데 어떤 재화에? B죠. B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얘니까 B의 수유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수유량의 변화가 나타났으니까 얘들이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겠죠. 곡선 상에서 상에서 점의 이동이 나타난다. 곡선을 따라서 이동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곡선을 따라서 이동할 때 수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건데 이쪽으로 가는 건 곡선을 따라서 상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을 따라서 하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 이렇게 올라가는 건 비싸면 안 산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내려가는 건 싸면 산다라는 얘기죠. 수유법칙을 적용한다라면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보죠. 자 일단 얘들은 두 간은 수유량의 변화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고 수유량이 변화면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데 곡선 상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 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해보죠. 우리가 이제 수유법칙이 있었죠.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할 때 비싸면 안 산다라는 거죠. 비싸면 안 산다. 이건 수유법칙이죠. 비싸면 안 산다. 수유법칙. 그럼 수유법칙을 적용하면 비싸면 안 산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봐요.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싸면 안 산다니까 곡선을 따라서 이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비싸면 비싸면 안 산다. 그럼 이제 곡선을 따라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 그러면 얘는 상향으로 곡선을 따라서 상향으로 이동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거 보죠. 비수량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얘는 싸면 싸면 산다라는 거죠. 수유법칙에 의해서 싸면 산다. 자 그러면 싸면 산다. 수량이 변하니까 곡선 상향에서 움직이는데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라고 얘기할 때 싸면 산다. 그러면 싸면 내려가야 되고 산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하향으로 이동해야 되겠네요. 그럼 곡선을 따라서 얘는 하향으로 이동한다. 점이 하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수유량의 변화 이렇게 나왔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을 한번 보면 한번 보죠. 쭉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자 A의 수유량이 변하고 있어요. 그럼 관심 있는 재화는 뭐예요? A죠 A. 그래서 A의 수유량이 변하니까 이건 해당 재화는 A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인들을 보니까 A 가격이 아니라 예상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심리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심리 변화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가격이 오를 것 같네 내릴 것 같네 이렇게 마음의 심리가 변한 거예요. 자 그리고 소득 나왔고 금리 나왔고 인구수 나왔고 대출 규제 LTV DTA 이렇게 나왔는데 DTA이 나왔네요. 얘들은 해당 재화에 이 해당 재화가 A인데 A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했으니까 얘들은 모두 다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수요의 변화예요. 어떤 재화에 관심 있는 재화는 수요량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중요하니까 A의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은 A의 수요량이 변하는데 A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하게 될 때 여기서부터 출발부터 여기까지를 변화를 A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그럼 이제 나타나는 모습은 곡선이 곡선이 이동한다라고 할 거예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 거냐 좌측으로 갈 거냐 우측으로 갈 거냐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량이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으로 얘는 우측으로 갈 거고 증가했으니까 우측 얘는 감수했으니까 곡선이 좌측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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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곡선 이동한다라는 얘기예요. 수요의 변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요량이 변할 때 그 원인에 의해서 그 재화의 가격이냐 아니면 다른 요인이냐에 따라서 원인부터 결과까지의 변화 과정을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모습은 곡선 상에서 위에서 움직이거나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김의상 김의상 공법선생님은 아니겠죠? 김의상 황재원 교수님 최고입니다. 김의상 교수님이 일단 김의상 궁금해요. 공법선생님인지 아닌지 정체를 밝혀주세요. 그리고 이해가 되면 피드백도 주세요.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잘 이해된다고 해야 저도 신이 나서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 심기일전은 정해진 수업이 아니라 돈 내고 돈 받고 이렇게 하는 수업이 아니니까 제 밴드 회원을 위해서 제가 혼자 공부하시거나 어렵게 학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분이라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드리려고 노력하는 시간이니까 편하게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서 소통하시면 돼요. 김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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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를 밝혀라.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도 한번 보죠. 마지막을 한번 보면 보니까 A의 수요량이 변화가 됐어요. 그럼 관심 있는 건 양의 변화는 재화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이걸 해당자우라고 하니까 해당 재화 자 그러면 A의 A가 중요하고 근데 원인을 보니까 A의 가격이 아니라 C의 가격이 변했어요. A가 아니라 그럼 해당자우가 아닌 거죠. A가 해당자우하는데 해당자우 가격이 아니니까 얘는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돼요. A의 수요의 변화 자 그러니까 야 C가격이 변했는데 A의 수요량이 변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떨 때 A와 C가 뭔가 관련이 있으면 다른 재화 가격도 해당 재화의 수요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때 두 재화의 관련성이 있는 재화를 우리 두 가지로 구분해요. 서로 비슷한 재화를 대체제 관계다.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보완제 관계다. 이 대체제 보완제는 무조건 100%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거리로 나올 수도 있고 무조건 어떤 다른 내용을 풀기 위해서 대체제 보완제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체제 보완제를 잘 이해해야죠.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A의 수량이 변하는데 A의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화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관심 있는 재화는 A의 양이 변한 거니까 A를 해당 재화. 그래서 이걸 A의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은 단순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재화가 중요하냐 양이 변하는 재화가 중요하다 얘가 중요한 거다 경제학에서는 어떤 재화의 양이 변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양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재화를 해당 재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김이상이 김이상 교수님인지 김이상이 똑같은 이름을 쓰시는 수험생인지 궁금하네요. 아직 답글이 없네요.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받고 자 그러면 이제 핵심소에 있는 확인학습 문제 기출 확인학습 문제를 보죠. 핵심소에 있는 확인학습 문제는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 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던 기출 지문들을 기출 지문들 중요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새로 만든 확인학습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죠. 우리 수업 중에 풀어봤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지문들이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풀어보면 자 첫 번째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수요량은 일정 기간 유량이죠. 유량 유량 개념이고 자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중요한 건 얘죠. 매수하려고 하는 얘가 사전적 개념이 돼야죠. 사전적 개념의 최대 수량이다. 맞죠. 물론 정확한 개념은 수요량은 일정 기간 판매 능력을 아니 구매 능력을 갖추고 구매력을 갖추고서 매수하려고 사려고 하는 최대 수량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이게 완벽한 정의지만 꼭 여기에 유효라는 구매력을 갖춰야 되는 이란 말이 없어도 이건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이것만 되고 구매력이 없다라는 조건이 여기에 걸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지문은 완벽한 정의를 찾는 게 아니라 배웠던 것 중에 틀리게 나온 부분이 없다라면 옳은 지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정의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틀린 부분이 없으면 맞았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 좀 확인해 보시고 아 네 김희상 교수님이시네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선배님이죠. 김희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희상 교수님 내일 특강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내일 이제 체계도에서 국계법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내일 무료 특강이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실강으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로 메가랜드 땅땅TV에서 진행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저도 김희상 교수님 응원합니다. 멋있으시죠? 자 두 번째 보죠. 두 번째 보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수량이 변화로 라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원인이에요. 이만큼이 원인인데 자 중요한 건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이라고 나왔죠. 이건 마음의 변화 심리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량을 뭔가 변화시켰을 텐데 그 다음에 뭔가 수요량이 변화되었을 건데 일단 원인이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심리 변화니까 이건 수요량의 변화라고는 절대 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로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로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가 아니라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여기에 중요한 건 예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심리 변화다. 이건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아니라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세 번째 보죠. 세 번째 보니까 소득이 변화면 이라고 나왔어요. 소득이 변화면 그 다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 수요량이 변화가 될 건데 원인을 보니까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소득이라고 나왔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수요의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곡선이 이동한다 라고 나와야 되고 네 번째 보죠.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 이라고 나왔어요. 여기까지 다 끊고 주택가격이 변화해서 우리 출제자는 여기에 어떤 재화라는 말이 없으면 앞에 있는 재화와 똑같은 재화야 라고 안목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주택의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택가격에 의해서 주택수요량이 변하게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죠. 수요량의 변화 우리 재화까지 한번 써보면 무슨 수요? 주택이죠. 주택 주택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점이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라는 건데 자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 가격이 비싸져서 얘가 수요량이 어떻게 변할 거냐 우리가 가격에 의해서 수량이 변할 때는 수요법칙을 쓸 수 있죠. 비싸면 안 산다 안 산다 자 그럼 이제 곡선을 따라서 움직여 보죠.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돼요. 비싸면 안 산다 올라가는 쪽으로 곡선을 따라서 올라가야 돼요. 비싸니까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때 위쪽으로 움직여야죠. 그래서 상향으로 라고 나와야죠. 자 여기 지문은 이렇게 옳게 나왔지만 다음에 만약에 이 수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어려운 문제로 낸다면 여기에 하향으로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죠. 중요한 지문이고 가장 나이도가 높은 최종적인 지문이죠. 다섯 번째 보죠. 자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원인이 자 부동산의 수요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보죠. 이자율이 하락하면 얘는 원인이 해당자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니까 수요의 변화가 일어날 건데 자 부동산이라는 재화를 내겠네요. 그럼 이자율이 하락하면 대출 받기 쉽겠죠. 그러면 수요량이 증가할 거예요. 수요량이 증가할 거니까 수요의 변화인데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걸 수요의 변화 중에 뭐라고 하냐면 수요의 증가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요는 증가한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틀린 건 2번이 틀린 거죠. 이렇게 2번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수업 듣는 분들 알아듣고 있는 걸까요? 뭐 말이 없으시네. 채팅창 좀 많이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의미 없는 채팅창은 좀 가능한 자제 주시고 질문 있거나 알아들었다 모르겠다 다시 설명해 줘라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거니까 35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말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나? 자 다시 보죠. 자 핵심소에 있는 18페이지에 5-2번 문제예요. 자 중요한 질문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해당제와 가격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이라고 딱 나왔어요. 해당제와 가격에서 수량이 변했으니까 우린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할 거고 자 그러면 곡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곡선 위에서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 라고 나와야죠. 곡선이 좌측,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고 곡선을 따라서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 라고 나와야 되겠죠. 자 두번째 보죠. 소득이 증가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소득이 증가하면 원인이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자 그러면 해당제와 가격이 아니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수요의 변화가 일어날 거고 자 그러면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곡선이 이동한다 근데 이제 곡선이 이동할 때는 상하 이런 건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이다 하다 이런 건 구분할 필요가 없고 좌측이냐 우측이냐만 신경 쓰면 돼요. 자 말이 없어도 우리는 정상제로 소득이 증가하면 어떤 재화든지 많이 사게 될 거예요. 그럼 수량이 증가할 거니까 곡선 어느 쪽으로 우측이라고 나와야죠. 여기에 좌라고 나오면 안 되고 우측으로 우측 또는 우상향이란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상자는 중요한 거 아니고 우자가 들어가야 돼요. 우측 우쪽으로 들어가야 돼. 우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 보조 자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해당자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겠네요. 수요의 변화라고 나와야 되고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거래세가 인상되면 이라고 원인이 나왔는데 역시 해당자와 가격이 아니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의 변화고 그러면 곡선이 이동해야 되겠죠. 곡선이 이동한다. 자 근데 어느 쪽으로 이동할 거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량이 줄겠죠. 세금이 늘었으니까 수요량이 줄 거예요. 그럼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가야 돼요. 좌하향 또는 좌측 이렇게 나와야죠. 상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고 여기 우가 아니라 좌측으로 이렇게 나와야죠. 우가 아니라 좌측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5번 보죠. 자 DTI가 상향 조정되면 이라고 나왔는데 자 이건 또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우리가 대출 규제에서 LTV와 DTI가 있는데 LTV, DTI가 상향되면 대출 규모가 많아지는 거예요. LTV, DTI가 상향되면 대출 규모가 많아져서 대출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LTV, DTI가 상향되는 걸 대출 규제가 완화되었다라고 얘기하겠네요. 자 LTV, DTI가 상향되면 여기에 LTV나 DTI가 상향되면 우리가 해석하는 건 대출금이 많아진다. 대출금이 많아진다. 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달리 해석하면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완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량이 증가하겠죠. 대출을 받기 쉬우니까. 자 근데 이제 원인이 그제의 가격이 아니니까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이 이동해야죠.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수량이 증가할 거니까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상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버려버리고 우측으로라는 거 좌냐 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가 5번이 오른 지문이 되겠네요. 자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어렵고 중요한 지문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5-1번 5-2번 이것만 잘 풀어낼 수 있으면 사실 수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완벽하게 1년 동안 나올 때마다 확실하게 맞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수업 들어온 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좀 풀어보시고 이해해야 돼요. 수업을 듣고서 어 아는 것 같다 라는 느낌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스스로 읽어보면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들었던 내용과 내가 스스로 풀었을 때 어 완벽히 일치한다. 정확히 내가 문자로 해석하는 것도 알겠다 라고 해야 그 테마가 끝난 내용이니까 공부가 끝난 거니까 항상 스스로 문제 풀어보는 것까지 노력하셔야 돼요. 자 이제 깨달아가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은영님 이해했다고 혜영님도 이해했고 의환님 이해가 쏙 됐다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해된 것들도 좋지만 어 이해 안 된 부분들도 괜찮아요. 창피하지 마시고 이건 이제 우리들만의 소통 창구니까 이해 안 되는 것들 그냥 과감없이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제가 좀 더 한 분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 거고 나머지 분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니까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정확히 그냥 질문하셔도 하셔도 괜찮아요. 자 성이름님 성이름 일단 한번 보죠. 수의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 수량이 변하는 거니까 가격 이외의 부분이 변했을 때 수량이 변했다고 해도 맞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처음 공부하는 건 어렵네요. 수량이 변하는 거니까 가격 이외의 변했을 때 변했을 때 수량이 변했다고 해도 맞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 맞아요. 성이름님 질문 주신 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질문의 내용은 이 한 줄로 정확히 해석은 좀 못했는데 질문의 의도가 수량의 변화나 수의 변화나 둘 다 수요량이 변하게 될 때까지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A 수요량이 변화가 됐다. 얘도 A 수요량이 변화가 됐다. 자 이건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수량이 변하게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A 가격에 의해서 수량이 변하게 되었다. 얘는 만약에 소득에 의해서 수량이 변하게 되었다. 둘 다 수량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수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A 가격이고 얘는 A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인 거예요. 이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무슨 변화라고 할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무슨 변화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A 재화가 우리가 양이 변하는 얘가 해당 재화라고 그랬죠. 얘가 중요한 거니까 A의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A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분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량의 변화와 이 수요의 변화는 원인부터 결과까지의 변화 과정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상향으로 가는지 우측 가는지 좌측 가는지 따져보죠. A 가격이 만약에 비싸졌다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 수요법칙에 의해서 A의 수량은 줄 거예요. 수요법칙이 있죠. 비싸면 안 산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곡선을 따라서 움직여야 될 거예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있을 때 P, Q라고 적고 수요곡선이 이렇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갈 거냐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점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라고 할 때 비싸면 안 산다니까 비싸면 안 산다로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상향으로 상향으로 곡선을 따라서 이동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만약 여기서 소득이 증가되어서 A 수량이 증가되었다고 해보죠. 돈 많이 벌면 많이 살 거니까 그럼 얘는 수요의 변화가 일어난 거고 얘의 모습은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P, Q에서 이렇게 수요곡선이 있는데 자 근데 얘가 수량이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우츠로 가야 돼요. 곡선이 그래서 우측으로 갈 거다.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야 되고 얘를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수요의 증가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개를 구분 잡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건 이 소득 말고도 다양한 이거 하나를 뺀 나머지니까 무수히 많은 많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죠. 소득 말고 인구수 금리 대출 규제 또는 다른 재화 가격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분한다. 설명을 제가 해드렸는데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또 다시 좀 더 고민해서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건 뭐 진도를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수업이니까 자 보죠. 하나하나 이해되고 있어요. 호랑나비님 DTI 상향은 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DTI는 중요하죠. LTV를 우리가 이제 담보인정 비율이라고 하고 DTI를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말로는 나중에 공부해도 괜찮고 그냥 영어로 LTV DTI 나오면 얘가 상향되면 대출금이 많아진다. 하향되면 대출금이 줄어든다. 대출 규제 기준을 LTV DTI라고 해요. 나중에 금융론 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LTV DTI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이런 질문이 있네요. 도리님 도리치이님이 5-2번 문제에서 5-2번 문제를 한번 보죠. 5-2번 문제에서 우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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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제시하지 않아요. 원래 이제 곡선 이동할 때 이걸 잠깐 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설명할 건데 이렇게 문제 안 나올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상향으로만 나올 거예요. 이때 상하는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역사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이런 거예요. 이거 한 번 좀 우리 오해를 한 번 풀어봅시다. 자, P, Q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이렇게 수요곡선이 있어요. D 수요곡선 자, 수요곡선이 있는데 얘가 곡선이 우측으로 갈 수도 있고 좌측으로 갈 수도 있죠. 자, 그랬을 때 좌측 가면 이렇게 될 거고 우측 가면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모습이 마치 원래는 좌측 우측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마치 가는 모습이 얘가 이렇게도 간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우상향으로 이동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좌하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도 보인다라고 해서 표현된 거예요. 근데 사실 경제학에서는 곡선 이동할 때 우상향, 좌하향이 아니라 우측, 좌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된 적이 있었어요. 먼 예전에 이십몇 회 근데 이걸 이의제기로 신청을 했지만 이의제기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도 출제자들도 그냥 우측을 우상향으로 이동했다 좌측으로 간 걸 좌하향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34회 이번 시험이었죠. 34회 시험을 보니까 우상향 옆에 우측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좌하향 옆에 좌측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야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좌측이야 우상향 신경 쓰지 말고 우측이야 명확히 정리해 줄게 라고 이번 34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곡선이 이동할 때는 상, 하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게 잘못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출제자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많은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속여서 내가지고 문제를 틀리면 이건 그냥 완전 난리 날 문제예요. 경작을 쳤는데 모르는 사람이 출제한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곡선 이동할 때는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것만 신경 써도 괜찮아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도리지님 도리지 그렇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곡선 이동할 때는 상, 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때가 되면 그냥 상, 하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이 곡선을 무수히 많이 볼 거니까 어? 좌측 가는 거 좌하향처럼 가는 것처럼 보이네 어? 우측 가는 거 우상향처럼 가는 것처럼 보이네 이렇게 바로 그냥 느낌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너무 상, 하에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자 벌써 시간이 어? 벌써 뭐 55분이 지났어요. 어? 그리고 이 수업은 어? 제 자율적인 수업이니까 바쁘신 분들은 알아서 일하셔도 되고 음 뭐 편하게 수업 들으시고 시간 되시는 분만 참여하셔도 괜찮아요. 어? 7시 수업 어? 처음 우리 35회 대비 어? 1회 1회 심기일전이니까 이벤트 하나 잠깐 할게요. 이벤트 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신경 써주시고 음 어? 계산 문제집이 이제 출간이 됐는데 월요일날 일괄 배송 될 거예요. 아직 이제 입고는 안 됐어요. 이건 작년 거 계산 문제집이고 올해 계산 문제집은 주황색으로 좀 더 예쁘게 구성되어 있고 34회 기출 문제 계산 문제가 좀 어려웠죠. 그런 어려운 계산 문제 기출도 반영하고 어려운 문제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연습 문제도 좀 더 어렵게 바꿔냈어요. 34회 35회를 대비하는 어? 기출 계산 문제집은 아니면 좀 창피할까? 어쨌거나 뭐 기념으로 절 좋아하시는 팬이 받았으면 좋겠고 새로 나온 어? 2024년 35회 대비 계산 문제집과 이 굿즈 하나를 제가 어? 정성스럽게 넣어드리고 사인을 해서 합격 기운 담아가지고 보내드릴 거니까 넌센스 퀴즈 하나 할게요. 넌센스예요. 에이 그런 거라고 욕하지 마시고 자 넌센스 퀴즈 어? 말로 할게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어요. 아이스크림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다. 왜 그랬을까? 넌센스예요. 아이스크림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다. 왜 그랬을까?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 답을 아이스크림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다. 이유가 뭐였을까? 왜 그랬을까? 답이 답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답을 자 보죠. 탐나네요. 욕할 준비 욕할 준비 욕하지 마시고 넌센스예요. 넌센스 넌센스 녹아서 녹아서 아니에요. 녹아서 아니고 어우 좋았어요. 어우 좀 왔는데 일단 첫 번째 타미님입니다. 타미님 타미님 축하드려요. 타미님 오늘 당첨자 타미님 타미님 차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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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었어요. 가장 먼저 올려주신 타미님께 계산문제집 새로 출간한 계산문제집과 제 구출을 또 제가 정성스럽게 사인한 걸 보내드릴 거니까 일단 이제 밴드 관리자 데스크에서 주소를 물어보실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이제 그만 올려주세요. 그만 올려줘. 끝났어. 끝났어. 그러면 주소 보내주시면 아마 포장해서 예쁘게 보내드릴 거예요. 1교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2교시에는 두자의 관계와 균형점의 이동 이렇게 설명해드릴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